자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원형 99회고 이거 원형입니다 원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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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재의 APC의 변형 에너지의 방법 정하중과 동하중 자윤실의 효과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형 에너지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A입니다 A1 면적이죠 4분의 D죠 파이 D제곱 따라서 U A는 2분의 1 시그마 EAI분의 P제곱 LI 이 면적 하나 끝 두번째 B입니다 자 A3는 A2는 4분의 3D니까 자 A2는 4분의 파이 3D의 제곱입니다 는 4분의 9 파이 D제곱이니까 위하고 하면 9A1이 됩니다 따라서 UB는 2분의 1 시그마 EAI분의 P제곱 LI 이게 소문자입니다 I에서는 2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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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두가지가 있죠 2A3승의 P제곱의 4분의 L 빼니까 4분의 3L이죠 4분의 4분의 3L 더하기 2A1의 P제곱의 4분의 L입니다 는 2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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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바꾸시면 바꿀게요 2 9A1 P제곱 3L 4분의 더하기 2A1의 P제곱의 L4 는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 2A1 P제곱 L 이 나옵니다 따라서 UA는 UA는 3분의 1 U A가 되겠죠 맞죠 세번째 C A3은 똑같아요 면적은 4분의 Pi의 3D의 제곱은 9분의 4분의 9 PiD제곱은 9A1입니다 UC는 2분의 1 시그마 2Ai P제곱 L I 는 2분의 1 2A3 P제곱의 8분의 7이죠 8분의 7 L 플러스 2A1의 면적이 2A1이죠 이거는 1의 P제곱 8분의 L 는 2분의 1 9 2Ai P제곱 8분의 7 L 더하기 2A1의 P제곱 8분의 L 계산해보면 9 분의 1 2Ai의 P제곱 L 맞죠 따라서 이거는 2죠 2 9분의 2 U A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변형의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A의 면적 A1의 면적 해서 E 공시 변형의 에너지는 2분의 1 시그마 2A의 P제곱 L이다 이 식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다른 부분에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정하중과 동하중 작용시 효과입니다 첫 번째 넘어서 얘기할게요 정하중과 동하중 작용시 그 효과는 먼저 정하중 작용시는 자 정하중이 작용할 경우 자 설계시 설계서 최대 억력에 의한 영향이 지배 적임으로 세부 모두 동일한 크기의 최대 응력 적 A B C의 응력은 A1 P가 발생 함으로 이 세분간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하중 작용 할 경우 정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설계서 최대 응력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으로 세분 모두 동일한 크기의 최대 응력이 줍니다 따라서 세분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하중 자유시효과는 동하중이 작용할 경우 에너지 흡수 능력 즉 변형 에너지 흡수 능력이 설계시 중요한 역량을 기숨으로 자 우리가 A 베레이지가 이렇게 크게 적으로 나왔습니다 즉 세번째 봉이 다른 두 봉에 B의 에너지 흡수 능력이 능력이 가장 자가 봉에 큰 손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흠이 있을 때 이 경우와 길은 똑같죠 이게 흠을 가진 봉이 적은 양의 일로 높은 인장 능력을 유발 시킴으로 흠이 좁을수록 더 심각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자 흠을 가진 봉이 적은 양의 일로 인해 유발시키면 흠이 좁을수록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인다 이런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 이해죠 그러면 이 맞네요 이 3분의 1 2분의 3분의 9분의 2 이런 식으로 자 이 시간에는 99회 입니다 변형의 에너지 정화중과 동화중을 구했습니다 안 병희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화이팅